전화는 왜 안 받아 죄송합니다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병원에선 뭐라 하고 음식 알러지가 맞답니다 생선 종류 조심하라고 도경이랑 오라호텔은 왜 데리고 갔어? 거기다 김남준 이사까지 끼고 그건 어떻게 민사장 우리 도경이 대표이사 자리에 올라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말릴 위인이야 근데 어딜 데려가? 그러다 도경이 기억 잃은거 들통이라도 나면 어떡할라고 너 그럴 작정으로 부관장직 내려놓고 도경이 옆에서 보필한다고 설쳐댄거야? 누굴 망치려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애초에 널 믿은 내가 어리석었다 사고만 안났어도 너같은거 이 오라그룹에 애시당초 들이지도 않았어 그만하시죠 어머니 제가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싫다는거 제가 구직하자고 고집부렸어요 그러니까 혼내시려면 저를 혼내세요 도경아 그리고 이 사람 존중해달라고 분명히 부탁드린거 같은데요 어머니 앞으로 무턱대고 이 사람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 사랑하신다면 제가 선택한 제 아내도 사랑해주세요 도경아 도경아 아들 너 내 아들 도경이 맞아? 진짜?